안녕하세요 저는 두 분의 곡을 열심히 청취하다가 나왔는데요 저는 삑삑이라고 하고요 삑삑이는 플룻을 부는 모습을 귀엽게 표현해본 이름입니다 저는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공연도 취미로 공연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미스티라는 곡인데 Begin Again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소양이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에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즈 피아니스트 에롤 가드너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바깥에 소양이 지는 걸 보고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부러 보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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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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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